다시 눈을 감았어 세상이 사라지길 바랬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넌 꼭 내가 갇혀있을 때마다 나타나더라 안녕 그동안 잘 지냈어? 환영이 보인다 내 이름은 하 이찬 저기 침묵하지 말아줄래? 쪽팔리니까? 웃어라도 줄래? 민망하니까 뭘 물어봐야 대답도 없고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 한 번이 없고 희열감 개무시하고 무슨 저런 싸가지가 다했어 이찬아 너 몰랐어? 몰려? 걔 못했잖아 대답해봐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냐 만족스럽냐고 이제 너 귀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? 귀 먹었냐고 너 귀 돈 필요하면 SOS 쳐 저번에는 내가 미안해 그날 널 처음 봤던 날 오랜만에 신나게 웃었어 널 두 번째 봤던 날 난생 처음 심장소리를 느꼈어 세 번째부터는 내가 널 찾아갔어 물론 넌 몰랐겠지만 만일 그 티셔츠를 세경이한테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나였을까? 나의 여행이 나의 여행이 사납게 굴어소 네 뭐야 너 왜 그래?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나를 도와줘서 나를 발견해줘서 그래서 찾아갔던 거야 어떻게든 내 진심을 전해보려고 근데 이번에도 내가 늦은 것 같네 너무 많이 안وForm 지메인 공평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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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